안녕하세요. 연합인퍼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아, 좀 뭐 어둡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데 대한 관측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채권 쪽으로는 자금이 몰린다는 그런 지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런스가 벤커브아메리카 집계를 이용해서 12일자에 전했는데요. 미국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려든다. 그러면서 이게 지난주까지 미국 채권형 펀드에 한 78억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이게 적어도 2개월 사이 주간 단위로 가장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최근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이탈을 해서 그 규모가 한 몇천억 달러 정도가 됐다는 걸로 비교를 했습니다. 배런스는 그러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또 채권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했다. 양적 축소죠. 그리고 채권 수요 감소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와중에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거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런 채권 시장 추이 변화가 전세계 투자자하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잠재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미국 국제 10년물이 같은 만기의 인프레 기대치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이제 채권 투자가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하고 채권의 6대4 포트폴리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도 다시 살아나는 양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한국적으로는 증시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는 채권 수요가 채권 금리를 안정시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주식 수요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배런스는 확실히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지금부터는 계속 낮아지고 이게 잠재적으로 주식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안정적인 채권 금리는 적어도 증시에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투자 지형이 바뀌는 점도 결과적으로는 주식하고 채권 모두의 호재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뱅커브아메리카는 같은 날짜의 별도 보고서에서도요 수요 둔화하고 침체 리스크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예상을 믿도는 실적 결과하고 한국 가이던스를 내놓은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기 대비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기업 실적하고 연계된 모든 지폐가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부진을 밝힌 S&P 지수 종목이 지난 1분기에 비해서 거의 두 배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출도 아시다시피 강달러 때문에 그런 역풍의 직면에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또 그 침체 우려 때문에 기업 심리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저가 됐고 지난달에도 그렇죠. 기업 해고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이런 증가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뱅커브아메리카는 미국 기술주가 지난 두 번의 침체기에 나름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방어벽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하드웨어 섹터, 실적 전망이 악화된다. 반면에 부동산 소재, 에너지는 시장 수익률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돈 언니 있죠. 아까 인베스먼트 CEO 캐시 우드는 연준에 대해서 거듭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 12일 투자자 웹캐스트에서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단기적일 거로 보이는 인프라를 억제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다. 연준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깨질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메리올라늄 인터내셔널 폰드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상 연준이 무언가를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걸로 이렇게 본 것인데 비슷하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보다는 캐시 우드인데요. 인프라보다는 디플레 리스크가 더 많은 점이 선행지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연준이 이거를 경시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또 달러지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것도 자기가 볼 때는 완전한 반인프레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전원에 비해서 최근에 한 20%까지 빠졌고 미국 국채 신년물 금리도 3% 위쪽으로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것도 인프레 공포가 좀 과장되어 있는 걸 뒷받침하는 게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우선은 또 전통적인 인프레 해칭 수단인 금가기업도 인용거래 범위를 하위할 걸로 작용 본다. 그러면서 이거는 인프레가 아니라 인프레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내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켄자스 시티 연방 냉장이 그 전날 11일 이런 얘기를 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의도했던 수준보다 방향이 더 많이 꺾이는 이른바 오버 스티어링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재고 문제 때문인데 이게 해결되면 인프레가 몇 개월 사이에 빠르게 진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재고 탓이 크다. 컷업 얘기를 하면서 이건 가격을 적극적으로 내리게 되면 손질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질론입니다. 그러면서 내 판단이 맞고 인프레가 6개월 안에 상당 수준이 안정되면 성장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JP모건 자산운영의 데이비드 켈리 전략과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연준이 이걸 믿고 너무 금리를 빨리 올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질론은 미국 경제하고 고용 탄력이 머지않아서 곧 둔화될 것 같다. 켈리 얘기는 이렇습니다. 노동시장은 후행 지표다.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빨리 공격적으로 올리는 건 안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올 연말하고 내년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자기가 볼 때는 이미 냉각 조짐을 보인다. 그리고 또 미국 경제에 지금 많은 걸린돌이 있어서 따라서 연준이 인내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라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월갓 쪽에서는 이런 가운데 돌다리도 두드려가라는 신중론이 몇 가지가 있네요. 전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올해 미국 정시 하락세가 이전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게 좋겠다는 겁니다. BTIG의 크린스키 시장 수석 기술 분석가의 얘기입니다. 올해 하락세하고 예년에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S&P 지수가 4,100선을 회복할지를 예의주시려라. 이 사람 얘기는 만약에 4,100선을 웃돌 경우에는 올여름 후반에 다시 하락하기 전에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이오테크라든가 성장주, 자동차 또는 부품주 같은 랠리 종목을 사거나 혹은 에너지와 방어죄를 확보해서 랠리 재개를 좀 더 기다릴지를 이렇게 투자자가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미국 실적 시즌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앞두고 지금 어떤 미국 특히 은행, 어닝 시즌 그리고 미국 침체 신호를 찾는 노력이 지금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남았습니다. 도이처방크의 지임 리더 전략가의 얘기인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의 증시 하락은 주로 실적 약화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증가할 수 없는 비용 증가에 따른 마진 감소 탓이 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투자자 판단의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딩의 마이크 윌슨하고 데이터 트랙의 닉 콜라스의 시장이 나름 평가하는 전문가들인데 CNBC 보도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침체가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 SNBC가 지금보다 한 2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걸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콜라스는 완만한 침체는 기업 수익이 평균 한 25% 정도 빠지고 극심할 경우에는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NBC 수가 기업 수익 25% 감소 시에는 보수적 추정으로 한 3231에서 한 3078 범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윌슨은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정치 탄력이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단기 상승이 나더라도 베어랠리에 불과하고 앞으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 시에는 3000까지 더 빠질 수 있다. 반면에 침체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는 한 3400에서 한 3500 정도 해서 바닥을 찍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반면 오페나이머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터 11자 분석인데요. S&P 지수 연말 전망치를 5330에서 4800으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보다는 좀 오르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오페나이머는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아직은 탄탄하다고 자기들은 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인프라를 걱정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이걸 좀 진정시키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또 연준이 어떻게든지 경착륙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울퉁불퉁한 착륙이 절대 없을 거라고 너무 자신에서는 안 된다고 조금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국이 지금 또 재봉지의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인프라 압력이 거센 것들이 자기들이 애초에 S&P 지수 연말 전망치를 한 5330까지 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선을 확실히 걸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너무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본다. 그러면 오른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리올츠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애널리스트 얘기인데요. CNBC 13일자 크로징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2월 CPI가 아시다시피 9.1% 상승해서 월가가 깜짝 놀랐는데 멀리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브라운은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침체하고 그 전후에 증시 추이를 분석을 한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침체 공식 선언 5년 후에는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걸로 분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기 침체 5년 후가 그랬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브라운은 그리고 6월 CPI 때문에 월가가 깜짝 놀랐는데 물론 미국 경제가 확실한 하락세인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너무 위축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살지 말지에 너무 조급하게 매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사는 주식이 여기다가 내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거기 생각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져라. 뭐냐면 S&P 지수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이게 사라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를 되뇌어보라고 했습니다. 참 당장 지금 다급한데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느긋한 지적 아니냐는 그런 지적 비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참 암울합니다. 참 무언가를 짓는다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이런 가운데 JP 모건 다이먼 오늘 새벽에 CNBC 보도를 보면요. 미국 경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이길 그래도 글로벌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진영학적 긴장이라든가 인프레 소비자 신뢰도 지금 위축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이것도 속단하기가 어렵다는 것. 양적 긴장축도 지금 전례 없다는 거고요. 유동성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 하지만 고용 시장이 아직도 탄탄한 것은 믿을 만한 거다. 미국 경제가 아직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건데 모두에게 다 힘든 오늘 연방준비위원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Everything in play. 그런데 진짜 모두가 힘듭니다. 힘들수록 더 단단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